천리 경로당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이 천리 경로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리 경로당에는 회원분들이 몇 번 정도 되세요? 네 한 41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연세가 좀 어떻습니까? 보통 70 초반에서 90 초반까지 계십니다. 좀 연세가 많으시다 이렇게 계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건 뭐가 있습니까? 불편한 건 이것저것 많지만 제가 해장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청소입니다. 아 청소요? 연세가 많으셔서 청소를 뭐 한다 그죠? 그렇지 할머니들 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숨도 차고 힘도 차서 너무 심심하고 친구들 말버스를 하려고 보니 참 시에서 나라에서 돈 주신 거 시원하고 따뜻한 거는 다 좋으나 청소를 해야 되니 참 어떤데 어떤 어른이 물이 먹고 싶어도 그래요? 서는 김에 날 안 걸어 줘서 그러면은 할머니가 씻지도 안 하고 컵도 안 씻으면서 많은 물마다 하려고 하니든 아이고 미안니든 그래요? 서는 김에 날 커피만 한 잔 다 줘서 이래도 그거 설거지와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건강하고 아 힘들다 그죠? 할머니들이 사실 집에서도 귀찮고 힘들 때 여기 오셨다가 편하게 노시다가 가는데 마음의 청소 때문에 이 김조를 시켜서 청소를 해 보니까 서로가 손발이 안 맞으니까 또 안 되고 할머니들이 다리가 아파서 구부릴 수 없고 손 아픈 할머니는 이걸 껄레를 짤 수가 없어요 짤 수가 없다 그죠? 정도 어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끼리 말도 안 할 때가 있고 그때 너무 굉장히 딱한 것이 청소입니다 아이고 눈물나는 생이다 그죠? 네 후보님 정말로 안동시에는 가장 급한 것은 경로당 청소입니다 근로자들도 많으시고 일자리도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일하실 능력이 되는 분을 경로당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3시간만씩이라도 화장실은 터끼도 합니다 그렇죠 할머니들이 가시다가 찍힐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들도 그 자리에 다 못 누고 정확하게 못 누고 옆으로 오줌이 셉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네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다 그죠? 진리가 많이 나고 할 때 조금 이제 오셔서 락스로 뿌려서 청결한 저걸 주시면 코로나도 문제지만 각 경로당에 남한 어른들 청결한 청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에서 청소가 제일 문제겠다 그죠? 네 나이가 있고 없고 간에 청소 때문에 엄청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좀 갈등이 더 많이 있다 그죠? 내 집도 있고 한데 제가 봉사를 단체를 많이 다니는데 봉사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봉사를 이곳저곳 경로당마다 다녀봐도 첫째도 청소요 두 군데도 청소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불편한 데는 다 80% 할머니가 구름마를 끌고 다니시는데 구름마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출 곳이나 그 구름마를 편하게 두고 더 나드는 곳도 조금 불편한 경로당이 많으십니다 지금 천리 경로당을 보니까 할머니도 구름아가 비를 맞아야 되잖아 올 곳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비가 올 때도 구름아를 비 안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발적인 금전으로 마음으로 옆에 조그만 저거를 빼놓고 저거를 하는데 앞에 위에 물받이가 너무 짧아서 불이 들어오니 나무가 너무 젖으니까 미끄러워서 할머니 올라오다가 미끄럽기도 하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하니 앞에 물받이를 조금 베서 저 수리 좀 해달라고 지역의 시원님이나 어떤 분들 오시면 꼭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을 드려보니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좋다 그죠?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조금 번쳐 주시고 수리해 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빨리 부축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회장님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명절에는 꼭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두운 유부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